제일 빠른 결과보기가 좋겠죠. 결과보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같습니다 라고 제가 쓰게 되고 만약에 그 값이 다르다 라고 하게 되면 otherwise 에다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일단 먼저 틀려 볼게요 하하 확인을 누르면 틀렸습니다 나오게 되고 다시 실행해서 제가 진블로그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 영상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단축어 ios에 깔려있는 그 단축어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편을 찍고 나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역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스크립트라는 그 섹션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편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단축어에 관해서 그런 설명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이쪽 어딘가에 뜨겠죠 거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쭉 봐주시면 단축어를 개인적으로 만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이 단축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값을 전달 받는 그런 동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선택지와 그 다음에 많은 갈림 기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어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먼저 메뉴에서 선택 메뉴에서 선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뭔가 선택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그냥 직접 글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메뉴를 딱 공개하고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뭔가 다른 동작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글자를 직접 입력받는 게 아니라 미리 제가 준비해놓은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하나 더 추가해서 저녁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뭐 아침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이제 사용을 했었던 네 결과보기를 이렇게 하나 땡겨서 점심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점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점심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실행을 하고 아침을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런데 다시 점심을 선택하게 되면 점심입니다 라는 알림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준비해 놓은 선택지에 따라서 다른 작업들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이어서 비슷하게 이런 구문별로 이제 동작을 했잖아요 이것을 변수에 따라서 그 들어오는 변수 값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일단은 이걸 삭제하도록 할게요 네 삭제하고 검색에 if라고 치게 되면 if라는 게 있어요 자 if하면 그냥 만약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 써 있는 영어 그대로 만약에 이 입력에 그 변수, 변수가 뭐 이런 값이 들어갔고 뭐 저런 값이 들어왔다 그거에 따라서 맞으면 틀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 받는 창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은 값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텍스트로 하고 그럼 if에다가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다음을 포함 다음보다 큼, 다음보다 작음 그래서 그 값보다 값거나 아니면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크거나 숫자로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작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과 같음으로 이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값은 짐블로그라고 이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 위에 들어오는 값이 짐블로그랑 만약에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다음 라인에 바로 수행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otherwise로 넘어가서 이제 동작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일 빠른 결과보기가 좋겠죠 결과보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값습니다 라고 제가 쓰게 되고 만약에 그 값이 다르다 라고 하게 되면 otherwise에다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일단 먼저 틀려 볼게요 하하 확인을 누르면 네 틀렸습니다 나오게 되고 다시 실행해서 제가 짐블로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 갔습니다 라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여러 조건에 따라서 막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if 뭐 if문이라고들 하죠 이 단축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선택지에 따라서 뭔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축어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세요 귀찮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단축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도 작업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그런 스크립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면 몇 번 반복을 할 건지 네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반복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입력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입력 요청에다가는 반복을 총 다섯 번 할 거니깐 그 반복을 몇 번째 반복을 하면서 입력을 받는지 네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에다가 반복 인덱스 쓰고 나서 번째 입력입니까 그냥 입력이라고 할게요 입력 그러면 네 입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몰아서 다 수행을 해 주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하 그리고 두 번째 입력이라고 뜨죠 호호 히히 후후 헤헉 네 이렇게 다섯 번의 입력을 받게 되면 이것을 몰아서 단축어가 이제 수행을 해 주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밑에 이제 스크롤 비슷하게 이제 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약간 리스트라고 해야되나 어 그냥 목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묶어진 묶음으로 된 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번의 반복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 주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값을 이제 각각 가져오거나 아니면 각각 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뭐 당장 예제를 보여드릴 게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뉴에서 선택 그리고 이 품은 그리고 반복 이렇게 몇 개밖에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다뤄보면서 이해를 해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예상한 결과값과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렇게 수행을 한번 해 보시면서 익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다뤄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단축어를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그런 문제점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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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